올해부터 양도, 상속, 증여 시 오피스텔에 대한 세금은 늘어나고 상가에 대한 세금은 줄어듭니다. 국세청은 2013년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 기준 시가를 고시했습니다. 이번 고시 가격은 전년보다 오피스텔은 3.17% 올랐고 상업용 건물은 0.16% 하락했습니다.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 기준 시가는 양도, 상속, 증여세 과세 시 활용하게 되며 양도소득세의 경우 실제 거래가액으로 과세되지만 취득 당시에 실제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고시된 기준 시가를 활용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상속세, 증여세도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되지만 시가를 알 수 없을 경우 기준 시가를 과세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하지만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는 행정안전부에 시가표준액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번 고시 기준 시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준 시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는 홈페이지 기준 시가 조회 화면에서 인터넷으로 재산정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재산정신청서 서식을 내려받아 관할 세무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재산정신청은 오는 31일까지 가능하며 접수 후 재조사된 결과는 오는 3월 2일까지 통지됩니다.